차연하고 찬란한 한 남자의 이야기 몬테 크리스토 백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부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알아보고 작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가 약혼 피로연에서 체포되어 끌려간 지 한 달이 지난 1815년 3월 지중해 외딴 섬 엘바 섬에 유배되어 있던 나폴레옹이 탈출해 파리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나폴레옹 곁에는 유배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어진 천명의 병사가 있었는데요. 프랑스인들은 돌아온 나폴레옹을 환영했고 지연군이 늘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은 루이 18세를 몰아내고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워털루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패배한 후 왕당파에 의해 다시 폐의되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고 루이 18세가 다시 복이 되었는데요. 그 해 6월의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나폴레옹의 세상은 백일천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로부터 1년 후 샤토 디프에서 시작됩니다. 샤토 디프 루이 18세가 복이 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샤토 디프 감옥에서는 혁무소 감독 간의 순시가 있었다. 혁무소 감독 간 보빌은 교도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감방을 순시하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순시가 끝나고 지하 감방만이 남았을 무렵 교도소장은 보빌에게 순시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지하에 있는 제수들은 악질적이고 광폭한 제수들입니다. 위험하니까 그들은 만나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제수들을 둘러보는 건 나의 임무요. 그러니 어서 안내하도록 하시오.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돌계단을 내려간 보빌은 지하 감옥의 열악한 환경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고 축축한 곳에 인간을 넣어둘 수 있단 말이오. 이들은 모두 위험한 반역자들입니다. 식사를 운반하는 간수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미친 사람입니다. 보빌은 걸음을 옮겨 감방을 차례차례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당테스가 갇혀있는 감방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무거운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감방 안에는 쇠창살로 막힌 통풍구가 하나 있을 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축축한 어둠 속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당테스는 횃불을 들고 있는 감독관 일행의 모습을 보았다. 식사가 부족하지는 않은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약혼 피로연 중에 아무것도 모른 채 체포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지위도 보장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유도 모른 채 전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약혼녀의 소식과 늙으신 아버님의 생사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선처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정식으로 재판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감독관은 성실해 보이는 당테스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래. 자네의 서류를 다시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테스는 바닥에 무릎을 끌은 채로 연신 감독관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감독관은 당테스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다음 재수는 바리아 신부라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미치강이 사제라고 부르죠. 자기가 뭐 막대한 보물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5년 전에 잡혀왔는데 첫 해에는 자신을 풀어주면 100만 프랑을 정부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200만 프랑 그 다음 해에는 300만 프랑 이렇게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년째니까 분명히 500만 프랑을 내놓겠다고 할 겁니다. 간수가 문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니 누더기를 걸친 한 남자가 생각에 깊이 잠겨있었다. 옷이 거의 다 떨어졌구만. 그래, 뭐 먹을 것이나 잠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없는가? 파리아 신부는 황급히 일어나서 다짜고짜 감독관에게 다가갔다. 그렇다. 뭐 부탁할 말이라도 있는가? 나는 로마 태생의 신부요. 20년간 대주교의 보좌역을 맡아오다가 영문도 모르고 여기에 갇히게 되었다오.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소. 만약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면 석방의 대가로 프랑스 정부에 500만 프랑을 지불하겠소. 금액까지 꼭 들어맞는군. 감독관과 소장은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지었다. 뒤따라온 병사들과 간수들도 웃기 시작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오. 보물은 정말 있소. 내 말을 믿어주시오. 그 보물은 당신이 감옥에서 나간 뒤에 잘 사용하시오. 애초에 미치강의 취급을 받는 파리아 신부의 말은 사람들에게 그저 우습게 들릴 뿐이었다. 그들은 크게 웃어대면서 지하 감방을 나왔다. 소장실로 돌아온 감독관은 제수명부를 꺼내 조사를 시작했다. 좀 전에 만났던 당테스에 관해서 좀 더 조사해 보아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에드몽 당테스의 항목에는 담당 검사였던 빌포르가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글이 있었다. 에드몽 당테스 이 사람은 과격한 보나파르트 당원임. 나폴레옹이 엘바섬에서 프랑스에 상륙하는 것을 도왔음.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며 극비리에 감금할 것. 감독관은 그 글을 보며 탄식했다. 당테스의 죄는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다. 감독관은 펜을 들어 명부의 빈자리에 사면에 여지가 없음 이라고 적어놓았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당테스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다. 조만간 자신이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둠 속을 서성거렸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 감독관이 왔다 간 지 1년이 지난 뒤에는 교도 소장을 비롯한 간수 전환이 교체되었다. 그때까지도 아무런 통지가 없자 처음에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당테스도 서서히 자신의 희망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곳은 아무리 울부짖어도 어느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리 진지한 기도를 드려도 구원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으며 죽도록 날뛰어도 도피할 수 없는 세계였다. 이제 당테스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린 탓에 전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희망을 붙들고 살아온 그에게는 이제 죽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교도 소장이 바뀌고 나서 지하 간방에 있는 제수들은 이름 대신 방번호로 불리게 되었다. 당테스의 방은 34호였다. 인간으로서의 대접조차 받지 못하게 되자 당테스는 마침내 죽음을 결심하게 되었다. 당테스는 아침 저녁으로 들어오는 식사를 먹지 않고 내보냈다. 그저 맥없이 벽에 기댄 채 서서히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할 뿐이었다. 단식이 며칠간 계속되자 몸이 후두두둘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감옥 속에 집어넣은 누군가를 향해 저주를 퍼부을 기력조차 없었다. 오로지 늙으신 아버지와 메르세데스 모렐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올라 그리움에 젖어들 뿐이었다. 그렇게 당테스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다. 의문의 소리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의식조차 혼미해져 간신히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당테스의 귀에 어떤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당테스는 반쯤 몽롱해진 상태에서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벽에 귀를 갖다 대었다. 아무리 들어봐도 분명 도구를 사용해 벽을 긁고 있는 소리였다. 소리는 세 시간이 넘도록 계속 들려왔다. 당테스는 온몸에 비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그래 이 소리는 나처럼 불행한 재수가 감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구멍을 파고 있는 소리야. 틀림없어. 순간 당테스의 머릿속에는 탈옥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한 가닥 희망이 되살아났다. 그러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이상한 힘이 솟았다. 다음 날 아침부터 당테스는 남김없이 식사를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이제 죽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가 강렬하게 그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다. 그날 저녁이 되어 간수가 저녁 식사를 두고 나가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탕테스는 돌을 주워들고 벽을 세 번 두드려 보았다. 그러자 그 소리는 뚝 그치고 말았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어. 틀림없이 저 소리는 제수가 벽을 파고 있는 소리야. 좋아. 나도 저 사람을 도와서 벽을 파보는 거야. 탕테스는 그 소리에 기운을 얻어 자신도 벽을 파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감방 안에는 연장은 커녕 도구로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탕테스는 구신 끝에 사기로 된 식기를 깨뜨리기로 했다. 그는 식기를 깨뜨려 손에 잡힐 만한 파편을 몇 개 얻을 수 있었다. 탕테스는 즉각 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집이 깔려있는 침대를 치우고 벽에 돌 틈새를 파편으로 긁기 시작했다. 간수가 저녁 식사를 갖다 주고 나가면 작업을 시작하여 새벽 역까지 쉬지 않고 벽을 파냈다. 여기 들어온지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나는 왜 좀 더 일찍 이 일을 시작하지 못했을까? 탕테스는 뒤늦은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열심히 벽을 파나갔다. 그러나 사기조각으로 벽을 파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사기조각의 끝이 금방 무뎌졌기 때문이다. 탕테스는 좌절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으나 무딘 사기조각으로 아무리 열심히 긁어보아도 벽은 좀처럼 파지지 않았다. 좀 더 단단한 것이 필요한데 사기조각으로는 도저히 파낼 수가 없어. 탕테스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간수가 수프를 나르는 냄비의 자루가 떠올랐다. 그래 그 자루라면 충분히 돌을 파낼 수 있을 거야. 탕테스는 어두운 입구에 빈 수프 그릇을 놔두었다. 짐작대로 저녁 식사를 가지고 오던 간수가 그릇이 놓인 줄도 모르고 발로 밟아 그릇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간수는 난감해 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냄비째 두고 가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그 냄비를 통째로 대고 마시면 되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군. 내 녀석도 이럴 때는 쓸모가 있군. 뭐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만. 간수는 귀찮은 일을 덜게 되어 기쁜 표정이었다. 간수가 돌아가자 탕테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새로 된 냄비의 자루를 사용하면 훨씬 빨리 벽을 파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34호와 27호 희망은 사람에게 끈기와 용기를 가져다 준다. 탕테스는 그런 희망의 포로가 되어 밤마다 작업을 계속했다. 식사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침대를 옮기고 냄비의 자루를 다시 끼워 놓았고 밤이 되면 또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같이 밤을 새워 부지런히 파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건물의 주축돌인 것 같은 커다란 바위와 마주쳤다. 이걸 어쩌지? 이 커다란 바위는 성체의 주축돌 같은데 이런 자루로는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 당테스의 생각대로 냄비의 자루로 커다란 바위를 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무리 파보아도 그 바위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다. 오 하느님 죽음의 절망에서 용기를 대착해 해주시더니 끝내 절 버리시는 겁니까? 당테스는 너무도 절망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을 불렀다. 그때 바위 너머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멋대로 하느님께 두덜거리는 건방진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테스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고 머리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목소리가 반갑기도 했다. 이건 사람의 목소리다. 틀림없이 사람의 목소리야. 간수를 제외하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뭐라고 더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는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에드몽 당테스라는 불쌍한 죄수입니다. 1815년부터 지금까지 억울하게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국적은 그리고 직업은 뭔가? 국적은 프랑스고 직업은 선원입니다. 억울하게 붙잡혀 왔다고 무슨 이유로 여기에까지 갇힌 거요? 나폴레옹 황제의 복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입니다. 아니 그럼 나폴레옹 황제가 지금 제위에 있지 않다는 말인가? 나폴레옹 황제는 1814년 폐의되어 엘바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모르고 계셨나 보군요. 나는 1811년부터 여기 있었다네. 상대방의 자신보다 4년이나 먼저 이곳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테스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바위 너머에서 당테스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당신이 판 구멍은 높이가 얼마나 돼요? 땅바닥과 같은 높이입니다. 그럼 당신의 방은 어느 방향인가? 안뜨려 향하는 복도 쪽입니다. 아 불쌍 이거 큰 실수를 했군. 도면을 잘못 그렸어. 줄 하나 잘못 그은 게 오십미터 이상 차이가 날 줄이야. 당신 방 벽이 바다를 향하고 있는 줄 알았어. 바다 쪽이라면 설마 뛰어내릴 생각이십니까? 그렇소. 아무튼 당신도 구멍을 도로 메우는 게 좋겠소. 상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신가요? 상대방은 잠시 동안 망설이는 듯 했다. 나 말인가 나는 이십 칠호에 있는 사람이오. 자네는 나이가 몇 살인가? 글쎄요. 나이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날짜 세는 것은 집어치운지 오래되었거든요. 다만 1815년에 이곳에 들어올 때 스무 살이었습니다. 그럼 아직 스물여섯 살도 안 되는구만. 그렇게 젊은 나이라면 설마 배신을 하지는 않겠지.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벽을 파고 있는데 왜 배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래 알겠네. 그럼 잠시 기다려 보게나. 내가 그쪽으로 가겠네. 언제쯤 오실 겁니까? 당테스는 뛰는 가슴을 간신히 억누른 처럼 물었다. 내가 내일 다시 신호를 보내겠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나. 이튿날 아침에 간수가 식사를 갖다주고 나간 뒤에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당테스는 황급히 배를 깔고 엎드려서 물었다. 당신입니까? 그래 간수는 다녀갔나? 예 이제 저녁때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네. 벽 벽 너머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테스는 초조한 마음을 달리며 어두운 구멍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갑자기 벽의 구멍이 뻥 뚫리면서 시원한 바람이 흘러들어왔다. 이윽고 컴컴한 구멍 속으로부터 머리와 어깨가 나타나더니 뒤이어 몸 전체가 나타났다. 당테스는 구멍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안아서 일으켰다. 그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작은 몸집이었으나 수염이 더부룩한 얼굴에서는 날카로움이 번뜩였으며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군. 자네를 만나게 되어서 몹시 기쁘네. 노인은 감개가 무량한 듯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당테스를 바라보며 자애롭게 미소를 지었다. 일단 저 구멍부터 좀 감추도록 해야겠네. 간수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말이야. 노인은 당테스가 빼둔 돌을 들어올려 구멍을 막았다. 자네는 연장이 없었나 보구만. 돌 가장자리가 전부 부서져 있군 그래. 당테스는 연장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아니 그럼 노인장 께서는 연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뭐 이것저것 만들어 쓰고 있지. 필요한 건 다 있네. 없는 건 줄 뿐이야. 노인은 품에서 나무 손잡이가 달린 날카로운 끌을 꺼내 보였다.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런 걸 다 만드셨습니까? 침대에 있는 쇠로 만들었네. 이 끌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구멍을 팠지. 아마 17미터쯤 팠을 거네. 17미터나 된단 말입니까? 그렇다네. 하지만 계산이 틀려버렸어. 이 방 아래에는 병사들이 보초를 사고 있지 않나. 이곳에서는 벽을 뚫어도 도저히 도망칠 가망이 없어. 이것도 다 하느님의 뜻인 건가? 노인은 모든 일을 단념한 표정이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늙은 몸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했을 정도라면 분명 범상치 않은 인물일 것이라고 당테스는 생각했다. 나 말인가? 나는 파리아 신부라네. 1811년부터 이곳에 갇혀 있었지.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붙잡히고 말았다네. 당테스는 너무도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자 어한이 벙벙해졌다. 그때 27호 제수가 미치강이라는 간수들의 이야기가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혹시 그 병에 걸려있다는 신부님이 당신이었습니까? 자네는 미치강이 신부가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거로구만. 그래 맞네. 간수들이 이야기하는 미치강의 신부가 바로 날세. 자네도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가? 그럼 탈출할 생각은 왜 그만두셨습니까? 신부님의 방에서 다시 한번 성벽을 향해 파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건 자네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네. 벽을 파기 위해서 연장을 만드는 데 4년 구멍을 파는 데 3년이 걸렸어. 보다시피 나는 이제 늙고 힘도 없다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나? 탕테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용기와 희망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노인께서도 17미터를 봤다면 나는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벽을 팔 수 있어. 나는 아직 젊다. 나에게는 아직 탈출할 기회가 남아있어. 당테스는 파리아 신부에게 함께 힘을 합쳐 탈출할 것을 권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파리아 신부는 좀처럼 그의 권유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자네는 너무 성급해. 만약 정 그렇게 탈출하고 싶다면 힘들게 벽을 뚫을 것이 아니라 간수를 죽이고 간수에 옷을 입은 채로 달아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당테스는 파리아 신부의 대담한 말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런 일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건 자네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네. 성급한 건 결코 좋지 않은 법이야. 기회를 기다려야 하네. 하지만 무작정 손을 놓은 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테스는 억울한 표정으로 파리아 신부를 바라보았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건가. 비록 감방이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네. 나를 따라오게나 내 방을 보여주지. 파리아 신부와 당테스는 방금 전 들어왔던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구멍은 몸을 한껏 움츠리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비좁았다. 앞으로 가면서 구멍은 점점 더 좁아져 파리아 신부보다 건장한 당테스는 겨우겨우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곳이 내가 살고 있는 방이라네. 자 무엇부터 보여줄까. 파리아 신부는 낡은 날로 가로 가서 안쪽에 돌을 드러냈다. 그 속에는 이제까지 파리아 신부가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파리아 신부는 그 속에서 헝겊 두루마리를 꺼냈다. 이건 이탈리아 왕국에 관한 논문이라네. 이렇게 만든 두루마리가 68개나 있지. 셔츠와 손수건 같은 건 아주 훌륭한 종이 구시를 한다네.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에 당테스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헝겊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펜과 잉크는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논문을 쓰려면 책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폐는 식사에 나온 생선의 뼈로 만들었고 잉크는 날로 속에 붙어있는 그을음을 물에 섞어서 만들었다네. 그리고 책이야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나?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수로 글씨를 쓴다는 말입니까? 자 잘 들어보게 간수가 가져오는 고기의 기름을 모아서 초를 만들었다네. 불은 여기 있는 돌들을 부시돌로 해서 헝겊에 붙이는 거고 성량이 필요할 때는 피부병이 생긴 것처럼 꾸며서 유황을 얻었지. 탕테스는 파리아 신부의 지혜와 슬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도저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네. 파리아 신부는 위쪽을 가리켰다. 저기 바람 들어오는 구멍을 보게 희미하게 나마 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쪽에 벽을 보게 벽에 복잡한 선들이 그어져 있지. 이제 알 수 있겠나. 이 선과 쇠 막대기의 그림자가 나에게 시간을 가르쳐 준다네. 이게 나의 시계일세. 당테스는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다. 그의 지혜와 학식에 감탄한 것도 있지만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주어진 것을 최대한 이용하여 삶을 살아가는 파리아 신부의 태도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추리의 과정 그래 이렇게 총명한 분이라면 분명 날 불행하게 만든 음모를 밝혀주실 수 있을 거야. 당테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기대에 가득 찬 어저로 파리아 신부에게 말했다. 정말 신부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신부님 같은 분이라면 제가 억울하게 뒤집어쓴 노명을 벗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정말 영문을 모르겠거든요. 그래 순진하고 착한 젊은이 같은데 큰 잘못을 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군. 아무튼 이야기해보게나 당테스는 파라암호를 타고 항해한 일부터 르클레르 선장의 유언으로 나폴레옹에게 보내는 편지를 맡았던 일 마르세유로 돌아와 메르세데스와 약혼 피로연을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체포를 당한 일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샤토티프 감옥으로 끌려오게 된 일 등을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자네는 이런 격언을 알고 있는가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범죄에서 이득을 얻는 자를 찾아라. 그래 자네가 없어짐으로써 누가 이득을 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게 저처럼 젊고 그저 평범하게 잃을 데 없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는 전부 상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네 잘 생각해보게 자네는 파라운 호의 선장이 되기로 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지 그렇습니다만 그럼 자네가 선장이 되는 걸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과 자네의 결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보게 글쎄요 배에서는 모두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 그런데 단 한 사람 격리였던 당글라루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자네에게 제후의 명령을 할 때 곁에 누가 있었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선장실에서 나왔을 때 당글라루가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었군 대충 알겠네 아마도 당글라루는 선장이 명령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네 그렇다면 자네 그 밀곳장은 기억하고 있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한번 얘기해보게 강태스는 밀곳장의 내용을 한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외웠다 혹시 말일세 밀곳장의 글씨가 당글라루의 글씨 같지는 않았나 아니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반듯하고 예쁜데 밀곳장의 글씨는 이상하게 왼쪽으로 삐뚤어진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그랬구만 자 잘 보게 파리아 신부는 왼손으로 펜을 집어들고 방금 들었던 밀곳장의 문구를 조금 써보였다 그것을 보고 있던 당태스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물들었다 아니 이럴 수가 맞습니다 바로 이 글씨였습니다 당태스는 자신도 모르게 몇 걸음 물러서며 소리쳤다 그래 자네도 이제 알겠지 그 밀곳장은 왼손으로 쓴 것이었네 십중팔구 당글라르가 필적을 숨기기 위해서 왼손으로 밀곳장을 썼을 거네 오른손으로 쓰는 필체는 각기 다르지만 왼손 글씨는 대개 비슷하다네 그건 그렇고 자네 약혼녀 말이야 자네가 결혼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은 없었나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사촌오빠인 페르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메르세데스를 사랑했죠 그래 혹시 또 다른 사람은 없나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니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재봉사였던 카드루스란 사람인데 저만 보면 심기가 불편해져서 비꼬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군 그럼 혹시 말일세 그 세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인가 예 마르세유로 돌아온 날 메르세데스와 함께 마을을 걸어가다가 세 사람이 술집에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납니다 분명 그 세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 술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잉크와 종이가 놓여있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때는 그걸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 달리 생각이 되는군요 파리아 신부에 의해 사건의 전모를 깨닫게 되자 당테스는 뜨거운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래 이제야 납득이 간 모양이군 네 신부님 덕분에 지독하게 저를 괴롭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다만 또 다른 의문은 제가 왜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이곳에 보내졌냐는 겁니다 절 취조했던 검사는 제게 별다른 제가 없다면서 곧 석방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베르트랑 장군으로부터 받아온 편지를 저에게 위험하다고 불태워주기까지 했습니다 편지를 불태웠다고 그거 조금 이상하구만 그 검사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착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태도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법이라네 그 편지는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나 주소는 알고 있나 예 빌포르라고 했습니다 파리아 신부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탕테스는 탕테스는 그런 파리아 신부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왜 그러십니까 제게도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제게도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자네가 풀려나게 되면 늘 불안에 떨어야 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네를 평생 이 감옥에 접어가 둔 거겠지 탕테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곧 아찔함에 비틀거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느와르티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딘지 안색이 변하던 빌포르의 얼굴이 기억 속에 떠올랐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저에게 일어난 일들의 이유를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신부님 전 혼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탕테스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탕테스는 자신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놈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탕테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감옥에서 분을 사귀는 것 뿐이었다 탕테스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도 한탄스러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죽일 놈들 죽일 놈들 절대로 내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탕테스는 탕테스는 그 악당들을 응징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자신이 있었다 분노의 힘을 배움의 열정으로 다음날 파리아 신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탕테스를 찾아왔다 탕테스는 헬스칸 얼굴로 땅바닥에 앉아있었다 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네 공연이 자네의 마음에 복수심만 불어넣었구만 아닙니다 탕테스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님 부탁이 있습니다 신부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바보처럼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파리아 신부는 기꺼이 승낙했다 좋네 얼마든지 가르쳐 주지 수학 물리학 역사 그 밖에 여러 외국어를 가르쳐 주겠네 아마 2년이면 충분할 걸세 2년 동안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보기에 자네라면 할 수 있네 그러니 걱정 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오면 되네 파리아 신부의 말처럼 당테스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기억력과 이해력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훌륭한 것이었다 그는 파리아 신부가 가르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이해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이들을 떠올리며 분노의 힘을 배움의 열정에 쏟아붓게 되자 당테스의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다 신학과 철학과 과학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문학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파리아 신부는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 기울였다 그리하여 파리아 신부에게 학문을 배운 지 6개월이 지나자 당테스는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에스파냐어 독일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학문의 진보에 따라 우아한 예절까지도 몸에 베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리아 신부는 당테스에게 탈출 계획을 이야기했다 먼저 양쪽 방을 오가는 구멍을 옆으로 다시 파들어가 파수병이 서 있는 복도 바로 밑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곳에 함정을 설치해 파수병을 함정에 빠뜨린 다음 당테스가 병사를 묻고 재갈을 물려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 후 복도에 난 창문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가 바다로 탈출하는 계획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벽을 파기 시작했다 당테스는 늙어서 힘이 없는 파리아 신부를 대신해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비록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메르세데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상심이 깊어지는 하루하루였으나 다시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자신이 있었다 옆으로 파들어가는 구멍은 15개월이 지난 뒤에야 겨우 뚫렸다 간신히 덮어놓은 구멍 위로는 파수병이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금은 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금은 밤을 며칠 앞둔 날 새벽역이었다 갑자기 27호에서 파리아 신부가 몹시 괴로운 듯이 당테스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테스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재빨리 파리아 신부의 방으로 갔다 파리아 신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신부님 왜 그러십니까 파리아 신부는 숨을 가쁘게 몰아시며 당테스에게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된 병이 또 발작한 거라네 이제 곧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게 될 거야 만약 간수가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병자로 지급받아서 다른 방으로 옮겨지게 될 테니 자네가 내 입을 막아주게 그리고 침대 다리 밑을 보면 빨간 약이 있을 거네 내가 정신을 잃고 온 몸이 죽은 사람처럼 굳어져 뻣뻣하게 되면 입을 열어 약을 몇 방울쯤 떨어뜨려 주게 그러면 난 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 거네 파리아 신부는 말을 재맺지도 못하고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과연 과연 그의 말대로 눈 흰자위만 남게 되면서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테스는 얼른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의 몸이 뻣뻣해지기만을 기다렸다 두어 시간쯤 두어 시간쯤 흐른 뒤 파리아 신부의 몸은 돌처럼 굳기 시작했다 당테스는 그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고 입을 억지로 벌려 빨간 약을 흘려넣었다 그러자 차가웠던 파리아 신부의 몸에 핏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아 신부는 가냘픈 신음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번 발작으로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거네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탈출도 머지 않았는데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죠 파리아 신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당테스의 손을 잡았다 나는 아무래도 자네와 함께 갈 수는 없을 것 같네 이 병의 발작이 벌써 두 번째야 아마 세 번째 발작이 일어나면 약을 쓴다고 해도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을 거네 그리고 이번 발작 때문에 나는 오른편 반쪽 몸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 같네 그러니 자네라도 꼭 여기를 빠져나가게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신부님이 가지 않으시겠다면 저도 절대로 저도 절대로 여기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신부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제가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당테스는 당테스는 돌아가서 돌아가서 쉬도록 하게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간수가 다녀간 뒤에 내 방으로 오게나 내 자네에게 줄 것도 있고 얘기할 것도 있으니 스파다 가문의 보물 이튿날 아침 당테스는 약속한 대로 파리아 신부의 방을 찾아갔다 파리아 신부는 왼손에 진 종이 조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신부님 당테스는 자신이 온 것도 물은 채 생각에 빠져있는 파리아 신부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렀다 오 왔군 그래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느라 자네가 온 것도 몰랐다네 파리아 신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처럼 보이는 낡은 종이 조각을 내밀었다 자 이걸 보게나 이 종이야말로 내 보물이라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보물은 자네 것이네 세 번째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자네에게 보물을 주게 여기로 결심했네 당테스는 그 이야기를 듣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보물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보아 파리아 신부가 발작을 일으켜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네의 표정을 보니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군 걱정 말게 걱정 말게 나는 미치지 않았으니까 이 보물은 틀림없는 것이야 나를 믿게 파리아 신부는 어리둥절해하는 당테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신부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신부님의 건강이 걱정될 뿐입니다 이 복에 에드몽 당테스 언제 세 번째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네 나는 내일 아침 살아있는 채로 눈을 뜰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네 그러니 잠자코 내 이야기를 잘 듣게 나는 자네를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어 이제 나는 이곳을 나가지 못하고 죽게 되겠지만 자네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다네 자네가 이곳을 나가서 자네의 행복을 위해 보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네 당테스는 파리아 신부의 얼굴에서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이 종이의 유래를 이야기해 주겠네 나는 예전에 로마 교황청의 추기경 집안이었던 스파다 백작의 비서로 일했다네 스파다 가문은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어 나는 스파다 백작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부 들을 수 있었다네 파리아 신부는 천천히 스파다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로스피리오시와 세자르 스파다였다네 로스피리오시도 그렇지만 세자르 스파다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지 이탈리아 속담 중에 스파다처럼 부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교황은 두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아 냈다네 그런데 교황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네 그는 로스피리오시와 스파다를 죽이고 그 재산을 전부 몰수하려는 악독한 쾌익을 세웠지 교황은 파티를 열어서 두 사람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독살했다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소설책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교황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네 스파다 백작은 매우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거든 교황이 재산을 몰수하려고 보니 로스피리오시와는 달리 스파다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다네 사람들의 소문과는 달리 조카에게 물려줄 유언장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네 사실 스파다는 교황의 초대를 바꾸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네 그래서 재산을 전부 숨기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조카에게 유언장을 남긴 거야 거기에는 나는 사랑하는 조카에게 문갑과 책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중에는 황금으로 장식된 기도서가 있으니 나의 유물로서 소중하게 간직하라 라고 쓰여있을 뿐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없었지 그래서 스파다 가문은 그 후 삼백년 동안 가난하게 살아왔네 물려줄 것이라고는 세자르 스파다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서 한 권뿐 이었지 파리아 신부는 말을 끊고 한숨 돌린 후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그 기도서는 내가 모시고 있던 스파다 백작에게 전해졌다네 백작은 그토록 대단한 부자였던 선조의 재산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지 그는 분명히 그 재산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믿었다네 그리고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지 하지만 끝내는 실패하고 말았네 그리고 내가 체포당하기 한 달 전에 병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지 그에게는 뒤를 잃을 후계자가 없었다네 그래서 비서였던 나에게 오천 건이 넘는 장소를 물려주게 되었지 그 가운데에는 스파다 가문의 베데루 전해 내려오는 그 기도서도 있었던 거야 백작이 죽고 난 후에 나는 그 집 서재에서 스파다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네 그런데 하루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 방 안은 어두컴컴해져 있었지 하인을 부르기 위해서 벨을 눌렀지만 너무 늦은 밤이라 그랬는지 아무도 오질 않더군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등불을 켜려고 했다네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그 기도서 속에 끼어져 있던 종이쪼각 이었지 나는 그 쪽지를 구겨서 날로불에 갖다 대었다네 그런데 종이에 불이 붙자 아무것도 없던 흰 종이 위로 갑자기 노르스름한 글자가 나타나는 것이었어 나는 그만 깜짝 놀라서 불을 비벼 껐다네 신부님 그건 설마 그래 자네 짐작대로 그것은 불에 쬐어야만 글씨가 나타나는 특수 처리된 종이었다네 나는 곧바로 글씨를 읽어보았지 군대 군대에 탄 자국이 있었지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네 바로 이 종이가 그것이라네 없어진 부분은 내가 보충해 놓았으니 자네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당테스는 파리아 신부가 내민 쪽지를 읽기 시작했다 1498년 4월 25일 나는 교황 알렉산드르 6세 성하에 초대를 받았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교황은 나를 죽이고 내 재산을 빼앗을 목적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조카 귀트 스파다에게 내 모든 재산을 남긴다 내가 지닌 모든 재산은 몬테크리스토 섬 동굴 속에 묻어놓았다 이 보물은 모두 200만 에키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보물은 섬 동쪽의 조그만 곳에서 똑바로 가면서 스무 번째 바위를 드러내면 나타나는 동굴 두 개 중에서 두 번째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이 보물은 스파다 가문의 곳이지 않습니까 스파다의 유언장을 읽은 당테스가 말했다 이보게 스파다 집안의 빗줄은 완전히 끊어졌네 최후의 인물로부터 내가 전해받은 것이니 이제 보물의 소유권은 내게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 공연한 걱정은 하지 말게 그런데 도대체 200만 에키는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아마도 프랑스 돈으로 1300만 프랑이 넘을 거네 너무나 엄청난 액수였기에 당테스는 할 말을 잃은 채로 멍하니 있었다 그런 굉장한 보물을 왜 제게 주시는 겁니까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부님 혼자 가지십시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거라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파리아 신부는 힘없이 당테스 당테스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당테스는 파리아 신부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매달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파리아 신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잠을 자고 있던 당테스는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났으나 주인은 고요했다 당테스는 꿈이었을 거라는 생각으로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누웠다 그런데 그 순간 그를 부르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이었다 정신을 차린 당테스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것은 파리아 신부의 방에서 나는 신음 소리였다 혹시 세 번째 발작인가 당테스는 허겁지겁 일어나 파리아 신부의 방으로 통하는 구멍으로 기어들어갔다 급히 방 안으로 들어서니 파리아 신부가 쓰러져 있었다 신부님 당테스 와주었구나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 것 같다 아니에요 신부님 아직 그 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당테스는 파리아 신부의 몸을 주무르면서 울부짖었다 아니다 이제 틀렸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조금 후에는 발작이 일어날 거고 나는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하게 될 거다 에드몽 당테스 자네를 만나서 정말 즐거웠다네 부디 몬테크리스토 섬의 보물을 잊지 말게 그리고 그 보물을 자네의 인생과 행복을 찾는데 사용해 주기를 바라네 눈앞이 점점 어두워져 오는구나 당테스 손을 손을 다오 파리아 신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당테스는 그의 손을 붙잡고 얼굴을 비벼대며 울음을 터뜨렸다 몬테크리스토 섬 그 섬을 잊지 말거라 그 말을 마치자 파리아 신부는 축 늘어졌다 몸이 베베 꼬이고 입에서는 피거품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몸이 뻣뻣해졌다 당테스는 몹시 당황한 와중에도 약병을 찾아 그전처럼 파리아 신부의 입에 열방울의 약을 떨어뜨려 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다시는 파리아 신부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당테스는 남은 약을 모두 입속으로 흘려보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파리아 신부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차츰 돌처럼 굳어지더니 이내에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다 당테스는 슬픔에 잠겨 망연자실한 채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파리아 신부 곁에 밤새도록 앉아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처음 파리아 신부를 만났던 일부터 모든 것이 차례차례 떠오르기 시작했다 파리아 신부는 당테스에게 삶의 희망을 새로이 심어준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신부님 나의 아버지 멀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느덧 아침이 밝아온 것이다 당테스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다 조금 있으면 간수가 아침을 가져다 둘 시간이었다 당테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파리아 신부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는 영원히 보지 못할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그 모습을 하나하나 새기는 것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린 죽음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당테스의 눈에서는 쉬지 않고 눈물이 흘렀다 필사의 탈출 당테스가 방으로 돌아간 후에 간수들은 아침을 주기 위해 감방 복도를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놀란 고함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들과 교도소장 의사까지 온 모양이었다 정말 죽은 게 확실한 거요? 벽틈 사이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당테스는 가만히 벽에 귀를 대고 파리아 신부의 방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고 있었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는 소리와 함께 미치긴 했어도 좋은 노인이었다는 병사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가엾은 노인이지 자 어서 시신을 포대에 넣도록 해 오늘 밤에 장사를 지내도록 한다 병사들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파리아 신부의 시신을 포대 속에 넣었다 이어서 빗장을 거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발소리가 서서히 멀어져 갔다 당테스는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파리아 신부의 방으로 갔다 그곳에는 신부의 시신이 들어있는 커다란 자루만이 남아있었다 신부님 마저 내 곁을 떠나셨구나 또다시 외톨이가 되어버렸군 당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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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갈 수가 없겠구나 당테스는 침통한 마음으로 시신이 들어있는 자루를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당테스의 머릿속에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여기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야 그렇다면 내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야 당테스는 자루를 열고 시신을 꺼냈다 아버지와 같은 분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으나 분명 파리아 신부도 자신이 탈출하는 것을 바라리라는 생각에 당테스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시신을 업은 채로 자기 방으로 기어가 바닥에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씌었다 그리고 파리아 신부의 방으로 돌아와 옷을 벗고 자루 속으로 들어갔다 당테스는 바늘로 안에서 자루를 꿰매었다 그러자 어느 누가 보아도 감쪽같이 시신을 담은 자루처럼 보였다 당테스는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기로 결심했다 어떤 방법으로 장사를 지낼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다만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이윽고 밤이 다가오자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바삭바삭 말라오는 입술을 핥으며 당테스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들것에 자루를 옮겨 실었다 비쩍마른 노인이 꽤 무겁군 들것을 들고 있던 병사 한 명이 동료를 바라보며 말했다 원래 원래 죽으면 온몸이 굳어서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야 동료 병사가 말했다 당테스 당테스 당테스는 시신처럼 보이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주어 뻣뻣하게 했다 병사들은 들것의 자루를 꽉 잡아맨 뒤 층계를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걸어간 후에야 비로소 당테스의 귀에는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드디어 밖으로 나왔구나 당테스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기쁨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자 이 부근이면 될 거야 저기 돌덩이를 좀 가져와 봐 자루에 무거운 걸 매달아야 바다 위로 뜨지 않으니까 병사들은 당테스의 다리 위로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았다 당테스는 순간 다리가 마비되는 것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에 휩싸여 비명을 지를 뻔했다 안 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돼 이를 악문 채 가까스로 고통을 참는 사이 당테스가 들어있는 자루는 여러 사람에 의해 공증으로 높이 들어 올려졌다 자 하나 둘 셋 순간 당테스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소리를 지를 사이도 없이 그의 몸은 절벽 아래 바다를 향해 아래로 아래로 떨어져 내려갔다 잃고 첨벙하는 물소리와 함께 자루는 차가운 물속으로 깊이 잠겨들어가기 시작했다 거친 바닷속이 샤토티프 감옥의 무덤이었던 것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